페이스, 피부 관리기인데 이게 무시무시해요. 14개월 무이자, 14개월. 14개월 무이자가 있어? 그러니까 30만 원 넘는 건데? 36만 8천 원이에요. 저라면 진짜 방에 성룡 선배님. 성룡? 제기찬, 제기찬? 네, 제기찬. 그리고 안성기 선배님. 사진 두 개를 붙여서 주름이 많으시잖아요, 아름다우시잖아요. 네. 나는 여기를 향해 가고 있다. 이깟 관리는 의미 없다. 혹시 방송으로 안성기 선배님 보시다가 무슨 소식입니까? 난 열심히 관리하고 있었는데.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? 저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자연스러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자연스러움이죠. 이 부분을 다이어트하지 않고서는 이 300만 원을 못 갚아요. 금요일 밤 닭고기를 여자친구랑 먹고 7월 1일 아울렛에서 여자친구랑 커피를 마시고 7월 1일 여자친구랑 술을 먹어서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. 응큼 그레이. 왜 이게 그레이? 미안, 미안, 미안. 그레이? 미안, 미안, 미안. 어, 김정희 씨? 아니, 아니, 됐어. 말이 자꾸 났네. 응큼 스튜피. 응큼 스튜피. 응큼 스튜피. 여자친구와 석 달 됐기 때문에 지금 둘이 완전 붙었어요.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렇게 닭고기를 많이 먹어야만 사람이 서트는가. 그다음 홈쇼핑에서 드로즈 팬티 6종 구입. 팬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? 큰 틀은. 팬티요? 6개. 큰 틀 속옷이죠. 팬티의 큰 틀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다죠. 여자친구가 있죠. 여자친구가 그렇죠. 여자친구 한 명만 보잖아요. 그 여자친구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. 이 팬티를 절약해서 우리 큰 미래를 꿈꾸지 않으련. 이렇게 접근해야지 이렇게 팬티를 그냥 하얗게 팬티를 누가 봐요 팬티를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반칙이에요. 디자인 is not important. 바닥 is very important. 바닥은 뭐죠? 우리 엄마랑 바닥이라고 그래요. 아따 바닥이 좋다 원단만 좋으면 된다는 거죠. 원단. 원단만 좋으면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이 홈쇼핑에서 스위스 안티에이징 수딩 프로. 이게 뭐예요? 안티에이징. 안티. 안티. 반대죠. 반대란 뜻이죠. 반대. 안티에이징. 에이징. 노화를 방지하는. 그렇죠. 노화 방지죠. 나이를 안티하겠다는 거죠. 나이가 반대로 가겠다는 거죠. 불가능한 걸 도전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. 혼자서 불가능한 건 이 중에서. 이태원 클럽 1만 5천 원 이태원 클럽 1만 2천 원 이게 저는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 지금 30만 원에 클럽에 가서 1만 5천 원이 들어오는 것은 한 12년 전부터 나온 문화죠. 그럼 옛날 라이트클럽은 뭡니까? 제가 갔던 것은 94년도 군대 가기 전에 김수용 선배가 또 다른 선배들하고 돈을 모아서 그게 어떤 라이트클럽이었어요. 앉으면 80만 원 나와. 맞아요. 앉았다 뭐 갈게요 이런 파시. 그래가지고 막 과시를 하잖아요. 근데 이 클럽이 과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. 보세요 이태원 클럽 1만 5천 원. 그럼 여자친구 도장 찍어줘도 3만 원이에요. 둘이 같이 가면? 그리고 막 새벽 4시까지 놀 수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?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이 열기와 스트레스를 쫙 풀고 나머지는 직장과 미래에 집중하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